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입니다 오늘 8월 4일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미있는 날입니다 자 코스피 그동안 상당히 2주여 동안 20일 깨지면서 장을 20일 은근에서 계속 받았는데요 20일 강한 장대 양봉으로 그냥 뚫어버립니다 코스닥도 20일 위로 올라타는 시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다 기관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코스피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760억 사줬습니다 자 선물을요 12600개 매수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에요 자 누적으로 3만계약 매도 때리고 있던 외국인이 이제는 누적으로 14000개약 플러스로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려 한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캐인은 신고가 갱신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여기만 안 깨면 신고가 이야기 계속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거 차치합시다 그거 그냥 패스하고요 자 시장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신고가 인근으로 가려면 전기전자 자동차를 냅두고 갈 수 없다 그 부분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3일 연속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모든 인평선 다 돌려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겠고 자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이러한 상황 펼쳐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자 그랬죠 자 외국인 기관 러브콜 받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1년 그러니까 시작한 시점이니까 7개월 동안 조정 마치고 이제 돌아섭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3일 연속 강하게 올라가다가 여기 한 번에 넘어간다 한 번에 못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60일에 저항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정을 가볍게 받고 위로 추가 상승을 해야만 더욱 더 힘차게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이렇게 크게 밀려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일만 지켜내면요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반가운 것은요 셀티론 삼행제 추가 상승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초강세 엔터테인먼트 SM 자꾸 러브콜 보내는 회사들 많으니까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카카오와 협업해서 카카오 맞죠? 맞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모의실험 디지털 화폐 CBDC라 그러죠 아 참여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요 자 K사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초강세 보입니다 그와 반면 오늘 좀 아쉬운 섹터는요 2차전지 섹터가 비교적 좀 조정 보인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이미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만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부분 분사 물적 분할 하겠다 이런 소식 한 번 더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 보기로 하죠 자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이제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자 혹자는 야 구름같으면 여기 밑에 하단에서 사서 지금 벌써 한 6% 상당히 올랐는데 4,5% 이상 올랐는데 그게 더 낫지 않아? 낫지 않아요 낫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그 전에는요 올라올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밑으로 꼬라박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세 올라타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분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고요 아마 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관도 막 사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사들어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 팽 시켰던 전기전자 아 끌어 땡기고요 그 다음 타자 뭐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자동차도 올라탔다가 다시 한 번 미끄러졌는데요 이거 올라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용 풍기현상 아마 해소가 좀 될 것이다 중국에서 사재계한 업체들 강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물량들 풀려놓는지 한 번 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현대차 기아차 무리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갔느냐 LG전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2%대 반등입니다 이게 아마 시장 양호해지면 삼성전자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LG전자가 더 강하게 갈 것이다 한 번 더 그렇게 또 예측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취직권에서 3%대 반등입니다 살만한 자리거든요 여기는요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양호한 흐름 3일 연속 반등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빵 깨졌을 때는요 아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이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러한 아주 위협하는 음봉 이후에 반등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강하게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JP모간 매수 들어왔고요 셀트리온은요 여기를 이제 60일까지는 돌파 시도 나왔으니 반등한다 해도 28만원의 장도 있습니다 30만원의 장도 있고요 이 장권을 얼마나 강하게 뚫으면서 조정은 가볍게 추가 상승 강하게 하는지 체크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가장 좋게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만 올라타면요 또 이러한 강세 보일 가능성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있고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12만원대만 넘어서면 상당히 좀 양호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내 의약품 무역수지 첫 흑자인데요 1,2,3가 램시마 툴크시마 허주마 1,2,3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브라질의 2년 연속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셀트리온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576억 공급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mRNA 진출하겠다 라면서 미국의 기업과 합작사 설립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합작사는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트라이링크와 계약했다 일단 이렇게 전해져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지시리도 안간 섹터가 전기전자 바이오 일부 다른 강하게 간총목이 있습니다만 바이오라면 셀트리온 삼행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잡아야 되는게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안갔거든요 연초부터 삼성전자 먼저 스타트 끊으면서 돌아섰으니까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순환매 기대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나오고 있어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내에서 자동차 섹터의 비중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펀드가 있을까요 과연 물론 느리고 줄이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요 1등 2등 정도는요 시장 상황만 턴하게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사도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점 하나도 없어요 자 프로그램이 6천억 들어왔구요 600억 들어왔습니다 자 바스켓 안에 그죠 10종목이면 10종목 이렇게 넣어두고 매매가 되는게 프로그램 매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물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요 프로그램 매매 촉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기 싫어도 사집니다 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내에 1,2위를 관심가지고 매매하시라 이겁니다 시장만 돌아서면요 같이 가는거거든요 그렇죠 왜 시장에서 업종 내에서 1,2위하는 종목 관심가지고 매매하라는지 폐마주 하지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강조하는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그렇게 하시는게 안정적으로 하는데 훨씬 나아요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맥스트가 따상 이외에 점상 두방에다가 밀리다가 다시 상한가 시연하고 왔다갔다 할 때 다시 추가 상승하니까요 나머지 메타버스 종목들 강하게 또 반등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도 강하게 반등하고요 덱스트와 같은 종목 20%대 상승입니다 SM, CJ가 또 로브콜 보입니다 14%대 상승하구요 YG 엔터 4%대 반등 JYP도 3%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정도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시장 양호하게 가면서 강세 보였구요 디지털 화폐관련 K사인도 17%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추춤했던 해운주들 120일 정도에서는 반등시 돈 오네요 앞전에 제가 한번 진단할 때 여기 시점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여기 하루 전에 그러면 여기 60일하고 20일하고 다 깨졌으니까 별로인데요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서 매수하던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1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바로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구요 미국 선물 강세 보이다가 또 조금 추춤 했고 중국과 홍콩도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 해냈습니다 중국 홍콩 최근에 기업 규제 당해서 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다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달래기 나오니까 또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데미지 있는 업종 많습니다 자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라면서 게임주를 또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텐센트가 알아서 먼저 12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 규제하겠다라고 먼저 안을 내놓기도 하구요 게임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막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자국 기업만 손에 달하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했을 겁니다 벌면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깐요 자금 이탈이라든지 겁나서 아겠습니까 솔직히 말 한마디에 박살이 나버리는데요 사교육 이런 쪽은 상당히 엄청난 폭락도 가져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강도를 세기를 조금 현재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20일 저항을 강하게 뚫어내는 양대시장 외국인이 특히 현선물 동시 매수인데 아주 강하게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하게 매수해두는 모습 아 그동안 왜 흔들었나 싶을 정도로 자 어떻게 보면 좀 털어내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겁을 줘가면서 좀 털어내려는 시도였나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사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신곡과 랠리를 해나가기 위한 전초 보석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즐겁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추가 상승 랠리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좀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가입 멤버십 가입 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땡큐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요 방송 안내에 링크 걸려있거든요 카페 가셔서 수익현황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유료회원 가입 절차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신 이후에는 댓글로 인증 남겨주시면 닥터케이도 관심있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